ST117 이번 주일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이 민아씨의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네 827일 동안 아쉬워막 중이심과 함께 해주셨던 민아씨 소감 한 번 말씀 부탁드려요 827일이요? 아 더 된 것 같은데 아 노래 왜 이런 거 틀었어요 눈물 나게 우선 제일 먼저 항상 토요일에 빛내준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따뜻하게 아껴주시는 우리 음악중심인 패밀리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너무 선물같은 시간들이었어서 다른 더 많은 분들께도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 민아 그리고 우리 현진씨 그리고 찬희씨 그리고 마크씨 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 음악중심까지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쇼 음악중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쇼 음악중심의 MC를 맡았던 민아였습니다 네 민아씨 저희도 언제나 항상 민아씨를 응원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임한 인사를 드릴까요 네 대한민국 음악중심 그리고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쇼쇼쇼쇼쇼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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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갑자기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